삶의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찾아가는 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믿음의 정치를 펼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부위원장을 만나보자 제2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등 서울시 경제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양숙 의원은 꼼꼼하게 서울산림을 감시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차초기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 보증과 다르게 특별 보증 상태로 일종인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 같이 좀 해서 보증을 하는 특별 보증, 정책 보증 이 부분들에 대해 주문을 했고 해서 아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인 합동조합 등에 대해 보증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요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현재 사회적 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게 현실이어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는 일반 요건, 일건 보증과 다르게 이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신속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민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 때는 훨씬 더 성장이라는 부분에 또 도시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원순 시장에서는 저희가 8대 때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장을 들여다보고 또 주장도 해왔지만 박원순 시장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여전히 성장의 측면에서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취약계층들도 같이 보듬고 가는 그런 따뜻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은 박양수 의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 8대 서울시의원회 당선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맹활약하기도 했다 이어 9대 서울시의원회 당선 의회 개혁과 민생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사실 시의원이라고 하는 위치, 존재가 시민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발언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장을 살피고 시민의 발이 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 시민 전체의 먹거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서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역할들도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재선하면서 그 쪽에 좀 많이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열린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나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와 학생 선발, 교원 채용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박양수 의원은 하나고 설립 운영 과정에 편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연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학 인형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세 번째 입학 전용 실시에 관한 계획 네 번째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운영 등에 관한 교육감의 정화에 고시하는 사 이런 다섯 가지 사항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 장에 다 담겨지리라고 보여주십니까 2015년 11월 열린 부실채권 소각 행사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서민금윤복지 지원 공론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양수 의원은 이처럼 갈등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정하고 해결하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권 소각 행사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우선 노동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실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도 했다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양수 의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그녀는 이런 문제점 중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은 사업주와 곧바로 협의하거나 중재했다 현안별로 집행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밤 9시 민생투어 첫날의 마지막 코스로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 메트로를 찾았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 10여 명이 우울증 등을 참다 못해 세상을 스스로 떠나기도 했다 그녀는 직접 기관사들의 근무 환경 점검에 나섰다 어둡고 좁은 기관실에서 외로운 운행을 해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 천만 시민의 안정까지 책임지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 박 의원은 기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절감했다 장시간이 이렇게 피곤할 때는 더 막 그러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휴양관리는 제약하니까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파악했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송정제방길은 성동구에서 장안철교까지 약 3.2km에 이른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울창한 나무숲이 유명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대 서울시의원이 된 후 송정제방길 환경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우선 어둡고 칙칙했던 제방길을 환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 보행 친화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환경 개선을 완료한 송정제방길은 장미와 벚꽃 특화거리로 조성해 4계절 내내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송정제방길 환경 개선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 답사와 주민협의를 거친 박양수 구현 송정제방길은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리가 되고 있다 편안하게 저녁 먹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근방에 이제 성수성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해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 식사하시고도 이런 좋은 그 그 제방길을 많이 또 이렇게 예산 확보해주셔서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송정제방길 위로 다녔던 자전거 도로는 중랑천변으로 내려 한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중간에 차도와 제방득으로 끊겼던 자전거 도로도 예산을 지원해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성동구에서 중랑천, 한강으로 쭉 이어지는 확 트인 자전거 도로가 조성됐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송정제방길 주변 체육시설물 환경을 개선했다 축구장에 노후된 인조 잔디뿐 아니라 운동기구도 교체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성동구 사근동 내부순환로 교가 가구에 비둘기가 많이 서식했다 때문에 교가 카부에 비둘기 배설문이 많이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박 의원은 교가 카부에 비둘기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 10월 비둘기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교가 카부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됐다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비둘기 날아다니고 할 때는 거기에서 한 번씩 날으면 배설물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너무 환경이 쾌적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기들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깊이가 깊은 곳 중 하나인 5호선 마장역 2번 출구 일일 평균 7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없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박양석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곳에 25인승 규모의 엘리베이터 한 대를 연장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장되는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약 20미터 높이다 2016년 말 엘리베이터가 신설되면 보행약자뿐 아니라 마장축산물 시장 이용주민 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승용장에서 여기까지만 멈추고 지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14억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공사관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동구 용답동과 사근동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둘러 나뉘어져 있다 주민들은 보도 육교를 통해 동과 동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보행약자는 이동하기 힘들다 청계천 위에도 증검다리가 놓여 있지만 보행약자들은 이용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동과 동 사이가 단절돼 있다 특히 용답동 주민들이 사근동에 잘 마련돼 있는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우회해서 가야만 한다 아니면 자전거를 들고 징검다리를 건너야 해 많은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박양숙 의원은 용답동과 사근동 주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청계천 보행교량을 만들고자 한다 연장 70m 혹 4m의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 용답동 주민들이 바로 자전거를 타고 쉽게 저쪽 사근동 쪽 라인의 자전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들 데리고 이쪽 길을 건너려면 아이 없고 유무차 들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엄마들 또 휠체어를 타고는 절대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들도 이 청계천을 자유롭게 오가고 서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청계천 수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서울 마장초등학교 그녀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시로 학부모 간담회도 개최하고 현장도 점검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마장초등학교의 경우 실과실을 최신식 시설로 쾌적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도록 도왔다 다목적실에서는 체육놀이시설과 무대장치 등을 설치해 체육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그녀는 통학로 개선, 조리기구 교체, 화장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원했다 박 의원이 학교 실정에 맞는 자금 부분까지 도울 수 있는 건 끊임없는 현장 점검과 소통 그녀는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이 편안하게 꿈꾸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 의원님 오신다고 하면 엄마들이 연습 때도 얼마나 많이 와요 뭐 한다고 하면 다 보이는 게 아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냥 모이는 거죠 오신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분 마을 사업에서도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많이들 아시구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944년 개교한 70여 년 전통의 서울 동명초등학교 박양석 의원은 이곳에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스쿨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꾸준히 관심을 쏟고 있다 에코스쿨 사업은 학교 유희 공간에 학교 숲을 조성하거나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동명초등학교는 텃밭 등 자연 학습장과 야외 학습마당, 맨발 지압로,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운동장에 안전 펜슬을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너무 열심히 하시죠 저희 여기 박양준 팀장님께서 저희 에코스쿨 그다음에 저희 체육관 그다음에 주차장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 외로우상 말씀드리면 많이 수용해 주시죠 열심히 여기저기 발로 뛰시는 정말 보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박양승 의원의 섬세한 손길은 지역 곳곳에 미친다 그녀는 지역에 버려져 있는 자투리 공간을 개선해 어르신 등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했다 정자와 벤치 등을 설치하고 담장도 만들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에 있는 마장축산물 시장 상점과 지능사업 협동조합 그녀가 수시로 들리는 곳이다 고기를 제공해서 주부들이 요리 경연도 해서 이런 고기로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곳은 마장축산물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 기업을 만든 것이다 이후 상인들 간의 단결력도 좋아지고 대외적 이미지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노후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CCTV와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양욱 시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이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축산물 시장에서 부탁드리면 항상 답변이 또 와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되신 분입니다 마장축산물 시장 협동조합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구조다 그녀는 이런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많이 좀 나가나요? 네, 지금 연시 8월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시민의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녀 소외된 계층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열심히 뛰는 박양숙 의원이다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는 누이 같고 친구 같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